여기가 중앙시장입니다 중앙시장에 여기 마자텔란의 중앙시장에 오면 여러가지 생선과 스모크 피슈와 야채를 많이 팔아요 그런데 여기 아침에 7시에 열어서 오후 2시까지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테떼라고 해서 보고를 사러 왔어요 보고가 미국에서는 구하기가 쉽지가 않길래 독도 있고 해서 여기는 다 손질을 해서 고기만 해놓고 보테떼를 팝니다 보고를 보고를 여기 와서 시컬 먹고 가려고 지금 2kg를 샀어요 2kg인데 한 40마리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저거가 그렇게 뜹니다 그런데 400페소예요 400페소면 얼마냐 하면 한 30, 10불이 400페소 그러니까 싼거죠 굉장히 한 마리에 뭐 이건 뭐지 오 오 오 오 오 이리로 와봐요 오 오 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뭐 훈제한 소나 저도 많이 팔고 어 오 오 여좌 오 오 오 오 팔아요. 여기 마자탈란에 여행을 오시면 아침 일찍이 7시에 오픈하니까 여기 중앙시장에 오셔가지고 바로 바닷가에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생선, 생선 또 생선도 홀피쉬 그날 잡은 곳, 닭고기문 닭고기, 야채문 야채 이런 것들을 살 수가 있는 곳이에요. 일단 여기서 사면 됩니다. 여기 있네요 여보. 여기서 삽시다. 오늘 저한테 좀 사야되요 여보. 이렇게 저 초를 한 마리씩 그다 타러. 한 마리씩, 한 짜로. 가자 이제 여보. 제주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끼리 와서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로션 갈매 여기 한 사람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여기 놀러 왔대요 근데 아주 재미있게 노는데 마리아치를 불러가지고 노는데 사진찍고 놀으라 그러네요 그리고 기대된 날은 로스앤젤레스의 한국의 행사는 한국의 행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꼬리아를 축하한다는 얘기인지 뭐라고 뭐라고 그러네요 하여튼 이렇게 노는 거를 참 좋아하고 또 이렇게 나이스합니다 친절하고 여기 저 비치까 인데 자 여기 마자텔란의 유명한 명소 해가 뜨고 있는 산 정상을 위해서 한번 올라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안 했네 올라 경사가 보통 높은 경사가 아닌데 저요 상해인이 그냥 이걸 뛰어 올라갔다 뛰어내려 보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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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뭐해 너 멕시코 마자텔란의 그 중심지가 시내 그 시가지가 다 보이네요. 여기가 지금 어 여기 이게 섬입니다. 섬. 섬에 엄청 높은 그 바위산이 있는데 바위산을 그 스위치백으로 이렇게 등산 코스를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여기에 홀라 마자텔란에 사는 주민들이 오늘 토요일이에요. 이렇게 서울의 남산같이 이렇게 한 지금 한 15분 정도 올라왔지? 아 근데 스위치백으로 올라와요. 아주 경세가 가파른데 올라오면서 그 장애인이 올라가는 모습도 보고 했는데 여기 가지고 거기 마자텔란에 그 어 여기 주민들의 명소네요. 어 그냥 올라와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아름답습니다. 여기는 태평양 이에요. 그 태평양 앞쪽으로는 끝없이 펼쳐지는 끝없이 가도 가도 어 아마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태평양 아 시작되는 한 부분입니다. 모자텔란에 한 시내가 지금 보고 있고 밑에는 많은 요투들이 있고 여기 좀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즐기고 있네요. 여기가 저 어 그라스 브릿지라고 그러나요? 그것도 있어 가지고 그것도 한번 타보기로 하겠습니다. 저게 왜 지금 오르네. 저기서 타고 올라가서 저거 타고 내려갔죠. 물 빠진 폴이야 폴. 이건 어 잘 만들어놨죠 아주. 어. 이게 지금 지금은 어 물이 만조라고 이렇지만 물이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는 여기 물이 차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놀고 조치하죠. 유명한 그 가수야 여보. 그 옆에 있는 그 그 개 이름은 저기야. 어. 그 저 존 덴버? 아니요. 아니요. 유명한 이런데 개. 존 레논? 존 레논. 존 레논. 존 레논. 그 와이프가 일본 여자 아냐. 어. 얘네들이 그 네 명이서 한때는 세계를 주름 잡던 그런 음악가들 아냐. 근데 쟤는 다운제인이는 맨발로 가네. 어. 쟤는 걸을 줄 아는 애네. 어 여기 멋있다 여보. 이 차가 존 레논이 타던 차네. 영국에서. 이야. 오. with your salsa? 네. salsa. 사이? 타이요 만화? 어. 하나 하나. 하나 하나. 하나? 아. 너의 작은bia. 그니까. 네. 넌. 내가 이 값을 쌀야. OK. OK. 어... OK. 한국어? 1, 40. 3? 100. 40 pesos. 얼마야? 40 pesos. 이거 냄비 조심하고. 40 pesos? 40. Thank you very much. OK. OK. 아름다운 마자틸란 바닷가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보고 요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어 저기 중앙시장에 가가지고 보고를 사 왔어요 아침에. 사가지고 지금 각종 양념을 해가지고 보고를 놓고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. 어휴 저 앞에 그냥 파도가 막 쳐오고. 생선 뭐 이런거에는 숟갓이 들어가야 돼. 그냥 아주 제 맛이 나. 이렇게 되었어요. 제가 각종 양념을 먼저 읽어보셨는 거잖아요. 근데 제가 2시간 후에나 고달을 받는 거이 훌륭해요. 조금씩 썰어. 제가 부사지마는 7,000원에 안 한잔을 입히고 있고. 아름다운 거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